예이! 안녕하세요 휴부남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몰래 먹는 음식 일단 독간집이에요 냉초간장소스맛이라는 이상한게 나와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어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사왔어요 냄새는 약간 프링글스에서 많이 맡아본 냄새가 나요 화면이 뱅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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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100%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냥 떼 놓고 먹어볼게요. 이제 10% 걸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. 이제 10% 걸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. 아 그리고 냉초맛은 전혀 안 나요. 1% 걸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. 1% 걸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. 1% 걸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. 1% 걸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.